근육의 균형이 한 번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근육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안 놔지고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무서운 질병의 공격.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낙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낙상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을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의 감소는 고관절 골절까지 이어져 치명적인 상황까지 맞게 되는데요. 노년이 행복한 나라. 질병 없이 오래 사는 덴마크인들이 공개하는 장수의 열쇠. 근육 건강 관리하기 나릅니다. 근감소증과 암을 이겨낸 비결이 밝혀진다. 몇 년 전만 해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2,000볼을 걷거든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근육을 채워라. 근육은 셀프 생존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근육의 비밀. 잠시 후 공개됩니다.